뭐야 뭐야 혼나고 싶어요? 진정해주세요 진실의 왕으로 가세요 아니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. 훈련사 강희웅입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? 강아지 친구하고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? 여기 있어요 제가 장난감으로 이렇게 좀 꼬라고 했는데도 오지를 않고 병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할 수 없이 우리 저 보호자님을 좀 모셔서 우리 두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호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아이고 구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음 편하죠 여기?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수사 떨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걔 얘기만 하다 가면 돼요 아까 살짝 봤는데 물에 찔 텐데 물에 끌 텐데 이런 생각하고 화나죠? 이게 너무 과해 이게 굉장히 과하긴 한데요 그냥 한번쯤 이거 아유 그러겠네 그런 거 알잖아 우리 강아지가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살이에요?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두인은요 이제 여덟 살이고요 여덟 살 여자아이고요 여자친구 아니 근데 저 종에 대한 의심을 좀 받는다고 아 잠깐만요 그게 왜냐면 귀는 일부러 미용을 하신 거예요? 아니요 아 원래 털이 안 나요? 네 원래 원래 이래요 원래 처음 보는 견종이네 물 좀 먹고 다시 시작해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 탈모가 귀에만 있을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정말로 푸들이에요 아니 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? 견격이 좋은 푸들인데 선생님이 그날 의심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이 이제 모여봐 이렇게 이거는 한번 역사를 파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니 자꾸 뒤지세요 여기 진짜 실력 맞아요 이렇게 저 근데 이 털 좀 잠깐 제가 좀 네 뭐 저 빗이 있는데 가져올까요?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털 좀 제가 몰래 좀 가져와서 빗을 가져온다는 이런 망언을 선생님 그거는 잠깐만 나중에 내가 몰래 DNA 검사해봐야지 혹시 저 멤버분들 강아지 중에 두이처럼 이런 평홍한 성격의 개가 또 있어요? 너무 재밌는 게 약간 멤버랑 성격이 좀 비슷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인하고요 그렇지 가장 이상한 개가 누구예요? 아니 걔가? 유리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차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친해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 보려고 저도 좀 트라이를 시켰는데 한꺼번에 만나오면 너무 놀랄 것 같은 거예요 두이가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갔었어요 한 명씩 근데 1대1 하니까 지진다면 자기가 도망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? 겁나서 겁나서 두이는 굉장히 고운 편에 속하는 애예요 딱 이런 타입의 개들은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싫어서 지금 왕왕 지진 게 아니라 거리 유지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요? 조심해 가까이 오려면 허락 받고 와 진짜요? 근데 저한테는 왜 그러죠? 아빠한테 있으면 저한테도 막 이렇게 하던데 아 거리 유지하라고요 제가 그 기저귀 값도 다 내는데 왜 거리를 지금도 짖을 때 보면 멍 짖는 게 아니라 탑 아 네 맞아 네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짖는 거라서 얘가 쏙쏙 역시 아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안아서 저한테 등 뒤로 줘 보세요 이렇게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네 우리 저 친구 저 자랑 혹시 자랑이요? 아 그거 있어요 네 옷을 잘 입어요 옷이에요? 아 네 옷 입... 아니에요 잠깐 타임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웃고 있어요 그 물이 보통 강아지들은 불편해 하잖아요 말이 돼요? 더 신기한 건 선생님? 네 선생님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옷을 입어볼 거야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밀어요 그 목 쪽으로 말이 돼요 이게? 말이 안 되잖아요 어휴 대단하다 아휴 대단하다 아휴 진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휴 아휴 새 거라고 새 거라고 또 있나요 또 혹시? 앉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어 그래요? 한 번 앉아 자 자 자 어 이것도 장끼가 될 수 있네요 가위보한테 짖기 어 여기 나와서 나한테 짖는 게 너가 처음인 거 같아 왜 뭐 갑자기 왜 이래 이게 또 뭐야 너 그거 먹으면 진짜 배신이야 어 아 원래 잘 안 먹는구나 두이가 절대 간식도 안 먹어요 선생님 잘 안 먹는 애들은 던져주면 먹거든요 뿅 뿅 뭐야 진짜 먹잖아 두이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밥을 먹다니 어이구 두이가 이거 보면 저한테 아까 짖는 것도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 짖었어 안 할게 근데 그냥 하나 먹어봐 라고 하면 마음이 확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게 너무 짧은 시간이나 이렇게 확 열린 거 아니에요? 저는 8년을 키웠는데 저 건 잘 안 먹던데 그냥 저 건 잘 안 먹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떻게 두이한테 모닝 인사를 하는 줄 알아요? 안녕하세요 인사를 공손하게 한 다음에 아 강아지한테 이렇게 제가 누워줘야지 이렇게 눈앞에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 그때 와요 그제서요 저한테 죄송하지만 저 유리씨가 제 앞에서 눈을 아니 그러게요 이렇게 떠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몰랐어요 아 예뻐라 어이구 예뻐라 자 어 안 자라 안 자라도 잘하네 밖에서 먹어주시다니 아 자랑이다 진짜 신기하다 간식을 줬는데 그걸 먹었어요 아 자랑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이제 좀 적응한 거예요 적응하니깐 되게 뭐요? 자 보윤성을 들어갔다 자 안 돼 아 괜찮아요? 아 여기를 1번 괜찮아요 잘 먹었어요 저거 저기 무라 여기 몰아! 근데 진짜 왜 안 몰죠? 안 몰아요. 저한테 주세요. 혼나고 싶어요. 제가 진실의 방 잠깐 갔다 올게요. 진실의 방 다녀오세요. 여기 진실의 방. 이게 가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요. 특히나 이렇게 작은 애들은 자기도 약한 거 알거든요. 본인도 알아요? 약한 거 아는 애들이 자기가 앙! 짖었을 때 그 사람이 얼굴 무서워! 라고 한 번 해주면 자기가 대단한 힘이 생기고 계속 오늘 이렇게 만져려고. 뭐 무서워요 저는 또. 이렇게 물을 거 같아서. 오케이. 전 안 무섭다. 해볼게요. 자. 아 왜 그래요? 진짜 선생님. 이 친구도 분리불안이 있어요? 아빠랑 분리불안이 있어요. 저랑은 전혀 없는데. 갑자기 왜 그래? 왜요? 뭐. 갑자기 왜 그래? 왜요?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얘가 너무 곱다. 아빠가 회사에 안 데려가면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분리불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 번 보세요. 첫 번째는 나 혼자 두면 어떡합니까? 라고 하는 그 분리불안이 있고. 또 하나는 너 혼자만 가냐? 나 좀 데리고 가라고. 마지막은 되려 걱정해요. 나 없이 괜찮겠어? 진짜로. 정답. 이게 뭐. 이게 요구적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. 참 신기하게 사람을 까바병에 걸리게 만들어요. 추울까봐? 더울까봐? 배고플까봐? 그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. 아유. 그 병은 진짜 안 되죠. 강아지를 두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. 너무 불안해. 너무 불안하죠. 그쵸? 또 선생님이 알려주셨잖아요. 들어와서 너무 반기거나 이렇게 잘 있어? 인사 너무 하지 말라고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모르죠? 이유가? 이유가 그러니까. 이유가. 아 잠깐. 이유가? 보호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. 아이고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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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이러면은. 이 소리가. 아. 이런 소릴인 거예요. 그래서. 아유. 아유. 진이야. 이거 아니에요. 진정해주세요. 진실의 왕으로. 아세요. 말을 해.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는데 날 본다. 언니, 언니 어떡해요? 괜찮아요? 얘 이렇게 키워도 돼. 얘 아마 집에 왔는데 얘가 반기지 않으면 어? 투이 왜 그러지? 투이 아프니? 그리고 병원 가서 괜히 엑스레임을 여러 개 찍고 온다. 맞아. 충분히 뽀뽀하고 짖고 예뻐해달라고 하고 마음대로 괜찮아.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때 말티즈 두 마리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 계속 낑낑거린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못 했어요. 왜 그랬냐면 걔한테 말을 거는 습관을 고치시고 없애셔야 됐었거든요. 근데 저희 그때 어머니가 혼자 사셨단 말이야. 저한테 야, 너 무슨 개통령이냐. 엄마 계도 훈련 못 하는데 너 말고 그 수의사가 더 훈련 잘하는 것 같아. 진짜로 이렇게 막 그러셨거든요. 아들의 만점에선 그냥 강아지들이 고마울 뿐이지 그렇게 솔루션이라고 해서 하면 너무 외롭죠, 그거는. 그래서 그냥 어머니, 그 수의사님 만나세요. 그거 진짜 궁금해요, 선생님. 이태리 갔는데 이태리에는 이태리에는 이태리에서는? 이태리 너무 충격받은 게 은행, 식당 정말 다 데리고 다니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게 문화가 너무나 일상적인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.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밀라노는 좀 도시잖아요. 그래서 예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고 되게 최첨단 도시고 사람도 차도 많은데도 짜투리 땅마다 강아지 운동장에 있어요. 진짜요? 너무... 또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강아지가 짖는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. 맞아, 맞아. 그거 정말 놀랬어요. 강아지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키지 않으면 신고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거짓말 치지 마. 그게 일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야? 오, 그거 진짜! 이게 독일은 법으로 두 번. 아, 그래요? 오스트리아는 여섯 시간에 한 번씩 산책을 나가야 돼요. 저도 물어봤어요. CCTV가 우리나라만큼 없잖아. 근데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그랬더니 CCTV보다 더 성능이 좋은 할머니들이 진짜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시더라고요. 할머니들이 어디에나 마당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요. 그렇죠?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쪽지 받았대요. 너 산책 안 한 거 한다고. 쪽지 받았대요. 그래서 자기는 대략 너무 쑥스러웠으면서 너무 행복했대요. 어떻게 저 진실의 방향이 기분이... 우리 마지막 코너가 뭔지 아십니까? 그러니까 그거 되게 끔찍한 심판 때인 것 같던데. 보호자로서 이걸 걱정을 왜 해. 난 사실 오나 안 오나 상관없어요. 뭐 각오랄 게 있을까요? 이거 뭐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야? 답정, 답정로잖아 이거. 누구한테 올 것 같아? 성능이요! 아니 저한테 아니죠. 보호자인데 저한테 왜 오겠어요. 저 안 와요, 저 안 와요. 한번 가볼까요? 잠깐만 기도 좀 먼저 해도 될까요? 하나, 둘, 셋 이리 와! 이리 와요! 이리 와요! 이리 오세요! 이리 오세요! 이리 오세요! 이리 오세요! 이리 오세요! 누구한테 온 거죠? 이거 어떻게 오세요? 누구한테 온 거죠? 이리 오세요! 여기 좀 있잖아. 저기 오셔야죠. 누구한테도 안 와요! 누구한테도 안 와요! 누구한테 온 거야? 하하! 자ogan님이